고도화되는 산업환경에서 안전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 85%는 휴먼 에러,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오감을 모방한 시스템을 이용해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기로 했고, 다양한 센서들로 구현된 IoT 환경이 이것을 현실로 만들었죠. 이곳은 세탁기 제조라인. 리프트를 통해 제품이 수직 이동하는 구역입니다. IRT 센서는 적외선을 이용해 사물의 깊이 데이터를 측정합니다. 이를 다시 3D로 재구축한 후 단층 분석을 하죠. 해당 물체가 사람임을 판단한 IRT 센서가 리프트를 멈추도록 제어합니다. 가스와 위험물질이 많은 공동구 지역입니다. 공동구 출입구, IRT 센서가 출입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통제합니다. 이 같은 수많은 센서를 통제하는 것은 중앙관리 시스템입니다. 관리자는 센서 디스커버리 기능을 사용해 현장에 설치된 센서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추가된 센서를 동일한 관리 환경에서 설정합니다. 삼성 넥스플랜트 세이프티는 이처럼 다양한 센서 정보의 융합 분석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상황을 인지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럭 형태의 제품 구성으로 소규모 사업장은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 구성이, 대규모 사업장은 다양한 형태의 센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IoT가 만드는 내 집 같은 산업 환경, 작은 정보도 놓치지 않는 삼성 넥스플랜트 세이프티가 여러분의 열정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